음악 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은석입니다. 저는 첫 직장의 보험회사였고요. 그 전에 방판 영업을 했었고요.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장사를 했었습니다. 또 쇼호스트라는 직업도 해봤고요. 아나운서도 해봤고 지금은 설득에 관계된 논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세일즈맨들을 위한 설득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다양한 경력과 교수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일즈는 설득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팔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설득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 역시 저에게는 세일즈입니다. 저는 제 컨텐츠를 팔고 있고요. 또 제 컨텐츠를 여러분이 구입해야 할 당위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이 설득이 잘 될까요? 낯선 사람이 설득이 잘 될까요? 늘 전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낯선 사람이 설득이 잘 될까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낯선 사람이요? 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물론 가끔은 가까운 사람이요? 하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그럼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뭐 좀 여쭤볼게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죠. 몇 년 되셨습니까? 한 20년 됐습니다. 아 그럼 아내 설득이 잘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얼굴이 굳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순간 청중들은 이제 폭설을 터뜨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기가 낯선 사람 하기보다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이 낯선 사람과의 소통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너무라는 것은 요즘 긍정적인 표현에도 쓰는 걸로 표준화가 바뀌었죠. 원래는 부정적인 표현에 많이 쓰는 것이 너문데 아주 잘 아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쁜 점을 더 잘한다는 말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나의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긴장감이 떨어지죠. 호기심도 떨어집니다. 편해집니다. 더더욱 배려나 매너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약속도 어기고 빌린 돕도 갚지 않습니다. 이때 같이 떨어지는 것이 신뢰입니다. 동아리에 처음 가입한 신입에게는요. 각종 배려와 관심을 둡니다. 오래된 회원은 그 존재감마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너무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가끔 차츰 이제 차츰 신비감이나 신뢰감이 떨어지죠.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요. 보험 가입할 때는 간식에도 다 내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보험상을 다 지급받게 되는 1년이 지나면 나몰라라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세일짐인 경우도 그래요. 차를 팔면 보통 한 2년 정도 있다 바꾸잖아요. 그냥 뭐 연락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어떨까요? 아이를 주로 설득할까요? 강요할까요?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주로 강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상사는 부하를 설득할까요? 강요할까요? 친한 사이일수록 설득보다는 지시나 강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설득은 스킬이 아니고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동물은 대부분 위기질서가 있고 상호관계를 갖게 돼요. 사람도 예배는 아닙니다.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보다는요. 이 갑을관계, 수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친구간에도 갑을관계가 있을 때가 있죠. 돈이 좀 많은 친구, 잘나가는 친구는 은근히 갑이고요. 좀 못나가는 친구는 을행세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요. 갑을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을로 보겠죠. 그러면 설득할까요? 강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강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면요. 실제 갑을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면 갑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갑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요. 그가 원하는 것을 찾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갑과 을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 또한 갑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끌려다니는 을이 아닌 주도권을 잡는 갑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화는 상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강요를 받은 사람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지 않죠. 설득을 한자로 풀어보면요. 설득, 즉 말로서 상대가 얻을 것을 알려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왜 하는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납득시키는 거죠. 득자가 얻을 득자잖아요. 납득.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상대는 하지 말라고 말려도 스스로 할 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강요가 편합니다. 쉽고 결과가 빠르니까요. 저는 여러분께 갑이 나쁘고 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갑이 아닌 을의 인생을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소중한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면 내가 상대에게 혹시 갑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위치는 갑이지만, 내가 갑의 위치에 있지만 행동과 말을 을처럼 하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을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갑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과 학생 중에 누가 진짜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제가 교장선생님 강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꼭 이걸 여쭤봐요. 그럼 교장선생님들은 100% 대답합니다. 학생들이지 정말 우리 교장선생님들 학생은 갑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들을 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던지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교장선생님들 알아들으세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셨으면 금방 알아듣으시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매니저와 설계사 중에서 누가 갑인가요? 누가 갑인가요? 예, 설계사가 갑입니다. 매니저는 설계사가 영업을 자리함 먹고 삽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진짜 갑일까요? 위치를 바꾸면 설득이 됩니다. 내가 갑이든 을이든 상관없이 그냥 을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의 말이 들리고요. 설득하려고 하고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과 내 말을 들여주려고 하는 사람 어느 분과 만나고 싶으십니까? 누가 더 신뢰가 갈까요? 저는 대기업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거나 사업체를 경영했다가 보험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분들은 자신의 인맥이나 전문적인 경험이 영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영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합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상품이 먼저입니다. 스피치보다는 마음이 먼저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고객의 말을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뢰마인드입니다. 영어에 언더스탠드의 어원을 아시죠? 언더와 스탠드의 합성을 한 사실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상대가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당신은 강요하는 갑의 인생이십니까? 설득하는 의뢰인생이십니까? 설득의 일원칙,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고객을 진정, 갑으로 생각하는 진짜 의뢰의 마음에서 생깁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내가 의뢰이 되어보십시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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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